부부의 미래를 밝히는 궁합의 힘, 사랑을 지키는 지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궁합의 신비와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합은 단순한 운명의 일지를 넘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부의 궁합의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큰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2014년 저희 보은 철학원에 결혼 5년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애박과 격리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 심각한 이혼의 이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의 성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점점 가정과 멀어져갔고 아내는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상담을 통해 그들의 궁합에서 원진살이 끼어 있음을 발변하게 되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진살이 분명 극복 불가능한 운명이 아니라 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서로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각자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취미생활을 찾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존중하며 더욱더 행복하고 도화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또 다른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서로의 직업적 야망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내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1019년 봄에 보훈철학원을 방문했고 저는 그들의 사주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상당 결과 아내는 남편의 경험이 자신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남편은 아내의 학문적인 성취가 가정의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서로의 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결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는 동반자로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부부간의 궁합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궁합은 단순한 운명의 일치를 넘어서 서로의 성격과 가치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에서 궁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자신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고 궁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궁합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이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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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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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